파란쓰르기 야 돈좀 긴장깨고 갚을게 물량채권 예 지금까지 수많은 신성이 디팩트 앞에 쓰러져갔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살자 디팩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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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되겠나? 불안해 라가블린이면 어접이지 부어났으면은 진땀좀 흘렸지 어펙트하잖아 어펙트하잖아 넌 왜 튀어나왔니? 눈축전기에 안빠져서 안빠준다 눈축전기 빠졌으면 빠졌어도 내가 할수있는게 없다 상점주인이 아무리 갈고도 내가 할수있는게 없어 어..심 아이..근데 골랑 150골드 받자고 의심받는거 너무 수지타사단맞아 자사단맞아 의심받는 전기 investments 전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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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전기 이즈 편향 버퍼 유타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주면 안되겠지 유타스 버퍼스 유타 먹고 싶은데 룬 베이스 이펙트의 게임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밀집 당전 있어야겠지 아 인공 몰드 이펙트은 룬 베이스 룬 베이스 이펙트는 이펙트는 홀로그램 컴드 증기장벽 다 필요하긴 해 디펙트 약해 빠져서 잡아라 꼼 어우씨 뭐야 저거 37댐 넣는거 봐 쟤 구성 재구성 2부 3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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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재구성 5부 3부 이이이이이 31대메 온수함까지 얹어주마 정말 고마워요 레후 따보 있어야겠지 유성타격 쓰려면 왓 왓 스네코네 이놈 스네코네 이놈 이지편향 홀로그램 이지편향 지금은 쓸모없는데 나중에 인공물 찾으면 쓸만할거고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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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김 신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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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especialmente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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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y 닐바 겨우 그까지 팀으로 가미 나 딥팩트는 유성을 쓴다고 으아 에이 노답 사명제 설마 개노산 퍼펙트 허접들 앞에선 주름 잡았을지 몰라도 나 딥팩트 앞에선 정답일 뿐 자수 작은 상자 신송아 자 아큐레이팅 자 축전기 룬 축전기 축전기보다 좋은 것은 룬 축전기 이덮윽 음 근데 이러면 저건 안됨 유성쓰고 이중시전으로 에너지 땡기니 오쉣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늦게 나오는 신성 잘못이 아니고 신성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디펙트 잘못 아닌가? 아야야 아야야 까까 털도 있겠다 보쇽 그냥 먹을 걸 그랬나 기도 차는데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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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악 창의적인 인공진은 필요없지 않나? 한개 들고 갈까? 달팽이 잡을때 쓰게 메아리가 훨씬 온댕이긴 하지 청명스러운 조합이 청명스러운 관전 신뢰 한겨 에어컨 아시아 최대한 내가 죽었나? 너나의 것이다? 아닌데 하나가 물기를 더 여는고 하나는 나라가 물기를 더 자아가 악략 너무 약하군 디펙터의 상대가 되지 않아 메아리다. 근데 탐색도 나왔네. 핵분열도 나왔네. 거의 3대장 있네. 핵분열이 제일 나을라나? 소비 투입기. 이제 그냥 상점 밟으면서 제거죽 하면서 가면 되겠다. 소비 투입기면 밸류는 무한이니까. 아 내 밸류 말인가? 무한이려나. 아니. 핵분열림마. 아니지. 신성잘못이지 이거. 무리한 밸류. 아이씨. 기가 차는. 인공물 먹을까? 이 기세면 알약 뽑을 수 있다. 알약 먹자. 흐름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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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터의 강해지는 약. 킹선과 슬기 백분열은 따로 강화해야겠다 저거 도움이 안돼 이거지 무한대류 알고리즘 지금 키워서 얼마나 키워 태난 문자 어 순수 순수 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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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음 어 댁정암이면 나 중관호인데 디펙트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매일 디펙트만 했을때 억 어떻게 그럴수가 아 아 큰일이네 뭐 이정도면 크릴까지는 아니고 작은일 났네 죽여 이런 망할 놈 별한 맛을 이 놈 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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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일해라 신성 일해서부터 버텨.. 승호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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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자를 죽여라. 아니? 아직 안쓸건데? 방열판. 켈리 나올수있으면 잡고싶긴한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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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하는거 어렵단 말이지. 도박. 칩. 디펙트야. 그런거 아니? 디펙트안전 놀이터. 으악. 씨. 으아악. 진짜. 도른겜. 뭐요? 신성에 의존하는 디펙트 잘못인가? 안 나오는 신성 잘못인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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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개꿀. 개꿀이 아닌가? 자라. 오예. 으아악. 개봉 밸류가 지금 상당히 높아서 개봉 밸류가 지금 상당히 높아서 기대가 되는구만 왜 안 나오냐고 인마 개봉 밸류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개봉 밸류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개봉 밸류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작긴 잡았다 이런 그접한테 질 수가 없지 개봉 수치 상승 중 그럼 1뎀을 넣은 로드 데카에 승리네 비힘성 드디어 신송이 비힘성 끝났네 끝났어 범부 디펙트에 앞킬을 박을 뿐이지 어 살살 때려 인마 아 너무 세게 때렸네 야 괜찮아 야야야야야 저런 행꽃 2스택 실패 빠바밤 빠바밤 2신성 갈 찌리 멀다 신송 다했네 끝났네 공상공격이 30데미지에 육에너지 생성인 로봇은 좋아하시나요? 아름다운 딥팩트 딥팩트가 이렇게 강력할리 없어 눈앓히기 신성? 오케이 여기 퍼펙트는 무지세네요 저기 옆에 딥팩트 123터인가 하는 친구는 맨날 창방한테 온 특공부 맞은 다음 심장한테 막 타맞던데 흐흑 스카이 말라리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써바로 쓰지 말자 라운 턴에 쓰자 쓰지 아 근데 드로우 왜케 잘 잡혔냐 드로우 잘 잡히는거 좀 어색하네요 이런 게임이 아닌데 작품 네 네가 네 네 네 네 ší 맞으면 에너지 쏘실러는 딥펙트 이기긴 다 이겼는데 그냥 보내주면 안되냐 나가 이기긴 다 이면 벗기고치 하나에 26딜인데 유성타격 30딜에 얻다 쓰년 왕왕 아 뭐 45분이나 걸려 아이씨 디펙트 개누린거 봐라 아이고 한심 퍼펙트 디왕 3200딱댐 어펙트 2 2 2 2 2 2